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인포맥스와 함께하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추석 지내면서 장 많이 보셨을 텐데 아마 더 많이 체감하셨을 겁니다. 진짜 안 오른 게 없구나. 물가도 그렇고. 그렇죠. 살기 참 팍팍해졌다는 생각 더 많이 하셨을 텐데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다 지금 오르고 있는데 오르지 않는 게 유난히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아닌가요? 두 개? 두 개? 월급. 아. 월급이 아닐 거네요. 그렇구나. 아 월급도 있구나. 그럼 두 개네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주식 시장이 참 안 오른다 이거였거든요. 주가. 주가. 주가가 진짜 안 올라요. 그렇죠. 코로나 시기 때 유동성이 많이 돈이 풀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식 시장이 상당히 지난 최근 한 1, 2년간 좋았죠. 동갑게미 운동도 있었고요. 주식을 사기만 하면 오른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종목은 다 올라. 이렇게 주식 전문가처럼. 물 반 고기 반. 네. 많았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 분위기가 올해 들어서 좀 반전이 됐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주식 시장의 활기에 참 중요한데 그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낮아졌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등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을 하니까 기업들이 이제 자금도 조달 스케줄까지 꼬이고 있어요. 그럼 자세한 얘기를 이민재 기자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시장 일단 유동성이 좋아야 되고 시장 분위기 좋아야지 유리하잖아요. 네. 그런데 IPO를 단양하는데 상황이 요즘에 좀 안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증시 입성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잇따라서 상장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 그러니까 이 IPO 시장에 빙하기가 찾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정도로? 네. 보통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 주가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계획을 발표해도 시장에서 별 반응이 없습니다. 또 상장을 강행하더라도 투자자 모집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흥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 침체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아예 상장 계획을 미루거나 일부는 접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 방식으로 증시에 상장된 기업 수를 보면 지난달 코스피 3곳을 포함해서 30개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게 작년과 비교하면 대략 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많이 줄었네요. 올해 초에 LG에너지솔루션도 그랬고 최근 2년간은 상장만 했다 하면 신기록을 기록하고 따상, 따따상 기록했는데 이제 분위기가 반대로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연초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할 때까지만 해도 청약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IPO 사상 최대여로 꼽혔었는데요. 1월에 실시한 공모주 청약에서 증거금이 역대 최대인 11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KIE 테크놀로지도 역대 가장 그전까지 가장 많은 증거금을 끌어모았던 곳이 SKIE 테크놀로지인데 당시 증거금이 80조 원대였는데도 돌파했네요. 네, 그런데도 LG에너지솔루션과 비교하면 30조 원을 넘죠. 하지만 이렇게 이런 공모주 청약 열풍도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후로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이슈들이 터지면서 주식시장 열기가 가라앉았고요. 그러면서 공모주 청약 시장에서도 투자 심리가 좀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군요. LG엔솔 정말 핫했던 때가 1, 2월 정도니까. 그렇죠. 이게 불과한... 반년 정도 되게... 네, 8개월 정도. 그 사이에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얼어붙은 거예요. 어느 정도길래 빙악이라는 말까지 나옵니까? 일단 가장 최근에 상장한 기업을 먼저 보면요. 소카가 8월에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당시에 소카도 IPO 시장에서 대업급 주자로 꼽혔었는데요. 성과가 기대만큼 좋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가격 거품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소카가 공모 가격을 40% 넘게 낮추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도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50대 1에 그쳤습니다. 그 정도면 평성실비형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가 희망하는 가격 범위보다 한참 아래에서 정해졌고요. 이후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에서도 경쟁률이 14대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1,800억 원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고요. 상장 첫날의 주가도 시초가를 밑돌면서 흥행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래 화랑일 때는 상장 시초가에 대비해서 일단 두 배로 시작해서 상한가. 그런 거였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늘 그런 게 아니에요. 대여로 꼽혔던 소카까지 이 정도니까 이렇게 청약, 공모, IPO 해서 흥행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IPO 일정을 미루자 이렇게 판단하는 기업들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1월 달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엔 대명에너지가 상장 계획을 접었는데요. 그리고 5월엔 IPO 대화로 꼽혔었던 SK 쉴더스와 원스토어 그리고 테린 페이퍼가 줄줄이 상장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리브영과 SSG.com도 기약 없이 상장을 미뤘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IPO 대화였던 현대 오일뱅크도 상장 계획을 철회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 또 미룬 겁니다. 수요 예측 전부터 가격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수요 예측을 해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고요. SK 쉴더스와 원스토어도 수요 예측 이후에 마찬가지 이유로 상장 계획을 접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을 추진하다가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계획을 접었고요.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분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일단 흥행을 해야 되니까요. 작년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면 분위기 차이가 진짜 확 나는 것 같은 게 우리가 따상 따상상 얘기도 했었는데 이 용어를 모르시던 분들도 그때는 누구나 다 이 용어를 새로 알았을 정도로 그렇죠.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작해서 또 상한가를 간다거나 한 번 더 상한가를 가면 또 따상상 이런 우리가 용어를 알 수 있었는데 이 로또 청약이라는 말까지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면 증거금부터의 참여 건수가 역대 최대를 계속해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방금 말씀한 대로 소위 따상이나 따상상에도 성공했고요. 작년에 SK바이오팡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따상이나 따상상 그 이상에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주린이었던 제 지인 후배이긴 한데 공모주 청약하면 당연히 따상상 정도는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상한 거지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다 그랬더니 잘 안 믿는 눈치더라고요. 그때만 그런 거예요. 그때 진입한 분들은 그렇죠. 주린이들은 그게 보통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청약 넘으면 최소한 한 주 주니까 로또보다 낫죠. 확실하게 당첨이 되니까. 그런데 활용했던 공모주 시장 완전히 이게 식어버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공모 청약에 들어갈 때 종모 청약이 불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청약할 때 최소 10주를 신청하다가 작년 6월부터는 20주 이상 신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모주가 고평가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모주는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기 전이기 때문에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기업 주가보다 한 20, 30% 정도 낮은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주가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공모주에 대한 할인이 너무 적게 돼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돼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싸던 얘기죠,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에서 당연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공모주 시장 열기가 가라앉다 보니까 기업들은 상장을 철회해버리는 악순환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이 공모주 열기가 뜨거웠다라는 건 이제 많이 말씀드렸고 그래도 그 가격에 별 탈 없이 다들 청약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올해 들어서는 이 가격이 너무 높다. 고평가 논란이 나오는 거죠. 이 이유도 또 있을까요? 네, 올해 들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풀어놨던 유동성을 흡수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으로 유입됐던 유동성도 다시 빠져나가고 있고요. 또 우크라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증시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힘을 못 쓰면서 상대적으로 공모주 가격이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합니다. 이 정도 가격은 받을 수 있었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이 공모를 해야 되니까 억울하긴 한데 사실 억울한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변한 거죠. 받아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공모가가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게 된 거예요.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따상 같던 기업들, 따상상 같던 기업들 지금 주가 상황은 어때요? 시작에 맞춰서 또 안 좋은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 투자자들 실망감이 꽤 클 것 같은데요. 상장 대화로 꼽혔었던 기업들 상당수가 공모주 청약 당시보다 낮은 주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인은 작년 11월에 상장할 때 공모가가 9만 원이었는데요. 상장 후에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24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공모가를 밑도는 6만 원대를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주가도 공모가 대비 5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사인 크래프톤은 작년 8월에 상장할 때 공모가를 무려 49만 8천 원으로 잡았는데요. 현재 주가는 23만 원대를 보이면서 반토막 났고요. SKI 테크놀로지도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상장 업체도 예외는 아닌데요. 소카가 지난달 22일에 상장하자마자 시초가 대비 6% 넘게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상장한 기업으로는 첫 단추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신랑금이 더 컸고요. 그리고 역대 가장 많은 증거금을 끌어모았던 LG에너지솔루션도 기대와 달리 따상에 실패한 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공모주 청약에 성공했던 분들이 이 주식 갖고 있었으면 반토막도 나오고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을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작년에만 해도 상장한 기업들이 가격을 후하게 매겨서 높게 상장을 해서 이득을 본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가격이 과연 적정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법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주식시장이 과열됐을 때 증권사들이 상장하는 기업들의 가치를 과도하게 책정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증권 공모 가격이 높을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회사 미래 수익을 최대한 높게 전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가격이 부풀려졌는지를 파악하고 이걸 좀 피할 수 있기는 한데,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목이 좀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고물가 상황, 그 다음에 금리 인상기에 있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IPO 시장이 좀 얼어붙는 것도 우리만의 상황이라고 하면 약간 좀 억울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해외 상황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IPO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미국에서 기업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이 작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수백 개 업체가 IPO 최종 단계까지 갔었는데, 올해 들어서 대부분 상장 절차를 중단했고요. 그리고 내년을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던 회사들까지도 주간사 선정을 좀 미룬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국내외 상황이 IPO 시장은 안 좋은 거예요. 이제 9월이 됐고 사실상 4, 4분기 남았는데 남은 또 상장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연내 마켓컬리, 그리고 K-뱅크, 골프존 카운티 같은 회사들이 상장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카에 이어서 하반기 IPO 대어로 꼽히는 곳들인데요. 금액이 무려 조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만약 청약 흥행에 성공을 하면 IPO 시장 분위기를 다시 바꿔놓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코스피는 아니고 코스닥 시장에 있는 회사인데요. WPC라는 회사입니다. 2차전지 관련 회사인데 규모가 무려 3조 원대고요. WPC가 9월에 코스닥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주식 시장의 또 한 축도 IPO가 담당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활력이 돌아야 시장 전체도 좋은 거고 IPO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란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도 좋고 기업도 좋고요. IPO 시장이 이렇게 불황이다. 경제 전체에도 좀 마이너스인 거죠? IPO가 흥행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기업 관점에서 자금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사업 투자가 위축될 거고요.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을 외면하고 청약이 또 다시 흥행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IPO 시장이 다시 좀 불을 하려면 활기를 불어널려면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만성적인 고평가 논란을 좀 줄여야 됩니다. 고평가 논란. 특히 근거가 떨어지는 무리한 고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제일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데요. 그렇다고 억지로 기업 평가를 낮추기보다는 고평가됐다고 여겨지는 기업이 실제로 적절하게 평가됐다고 인식이 되고 또 인정받게끔 하면 고평가 논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작년 공모주 청약에 들어간 투자자들조차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업을 더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하게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업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상장 청사진을 지시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IPO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상장 계획을 철회한 것도 꽤 있어요. 그렇죠? 이 중에서 또 기업 지배구조 이슈 걸린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먼저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1월에 상장하려던 계획을 접었는데요. 수요일 측에서 흥행하는 실패했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쟁률이 100대 1로 작년 가장 부진한 성과를 냈던 크래프톤의 절반에도 보면 안 미치는 수준이고요. 공모가는 밴드 하단에서 결정됐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당시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점과 그리고 건설업종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공모를 연기한다고 설명하기는 했는데요.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이 상장 계획 철회 두고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높은 구주 매출 비중 때문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구주 매출은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물로 내놓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상장할 때 주로 신주를 발행하고 그 조달되는 자금을 회사 성장을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구주 매출 비중이 크면 기존 주주들마저 회사 성장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 구주 매출 비중이 크면 기존 주주에 의해서 공모자금이 회사 성장과 무관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IPO 흥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IPO의 흥행을 하면 구주 매출 비중을 좀 줄여야 한다는 건데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왜 높게 잡았을까요? 이번 IPO가 바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그리고 정몽구 명예회장의 현금 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 시장의 추측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 11%를 좀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7%가량을 이번 상장을 통해서 팔아서 1조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 확보한 자금으로는 현대 모비스 지분을 사들일 걸로 추정이 됐었는데요. 현대 모비스가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만큼 모비스 지분을 사들임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수준으로 봤습니다. 앞서 2018년에 모비스와 글로비스 합병 계획을 발표할 때도 지배구조 유사한 추측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이 미뤄지면서 이런 구상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은 사실상 오너의 그룹 계열사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건데 이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좀 다르게 흘러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것도 있죠? 네. 이번에 LG 올리브영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올리브영이 상장을 진행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국내 증시 침체를 이유로 상장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연내 상장 계획을 지속적으로 내세운 만큼 예상치 못했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올리브영 상장 상장에 기대를 했을 텐데 오너에 어떤 목적이 담겨있다? 이렇게 해석을 보는 겁니까? 네. 이번에 올리브영 상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두 자녀인 이경호 CJ E&M 부사장과 그리고 이선호 CJ제일재당 부장의 CJ지주사에 대한 지분 확대를 위한 발판이 아니냐라고 추정이 됐습니다. 두 남매가 본 IPO로 확보한 자금으로 CJ지주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아니면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물려받았을 때 증여세 재원으로 활용될 거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장 철회로 지주사 지분 확대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요. CJ 올리브영 상장 철회 이유로 그러면 내세운 게 있잖아요. 대외적으로. 이것도 역시 시장의 이유일까요? 네. 회사 측에서는 상장 철회에 대해서 현재 증시 상황이 좋지 못해서 회사의 가치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걸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3세들이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IPO를 통해서 지분을 현금화해야 될 이슈도 없고 당장 승계를 진행할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지배구조 이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상장 추진할 때 모 회사가 자회사를 분할한 다음 알짜 자회사를 바로 상장시키면서 지분이 들어갔는 구조가 있는데 이걸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손으로 본다고 해요. 그렇죠. 당국이 기업의 물적 분할 시도화 그리고 분할된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할 때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죠. 다시 말해서 상장사가 물적 분할을 할 때 반대하는 주주들은 물적 분할 전에 주가로 주식을 회사에 다시 되팔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회사가 물적 분할한 회사를 상장하려면 주주 보호 방안을 충실하게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적 분할 후에 5년 내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 공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당국에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참 말이 좀 많았어요.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어떤 알자를 빼가면 남아있는 투자자들은 뭐가 되냐 이런 얘기도 참 많았는데 모의사 투자한 사람들은 주가 하락을 당연하게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투자자들 사이 반응 궁금한데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온 대책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동안 물적 분할 이슈에 자회사를 곧바로 상장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 피해가 컸다라는 불만들이 계속해서 제기됐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때도 마찬가지고 LG화학의 알짜 자회사였죠. 그렇죠. 이번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금융당국이 소액 주주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대책이 나오면 반기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게 마련이어서 기업 입장이 어떤지 듣고 싶은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물적 분할한 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라고 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개정된 제도를 보면 이미 물적 분할을 했어도 5년이 안 지났으면 자회사 상장을 추진할 때 모회사 주주들에게 신설법인의 주식 일부를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을 준비하던 자회사들은 그런 상장 계획 스텝이 꼬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수 기업들이 상장 일정과 절차를 갑자기 검토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마트에서 물적 분할 돼서 만들어진 SSG.com이나 SK1 등이 있고요. SKENM의 티빙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와 사업 자회사들도 해당이 됩니다. 소액 주주들은 상당히 보호받는데 명분은 좋겠어요. 그런데 기업들은 또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소급해서 이걸 적용한다면 불만들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은 국내에서 유독 물적 분할이 많은데 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영권 보호장치가 미비한 상태인데요. 대주주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적 분할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그렇죠. 또 기업들이 당국이 무분별한 물적 분할에 제동을 걸어서 소액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만큼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도 국제 수준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최근 침체된 IPO 시장 분위기,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상장과 얽힌 기업 지배구조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면서 IPO 시장도 주식 시장도 전반적으로 활기를 띄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유튜브 채널에 많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휴가 짧다면 짧았고 좀 길다면 길었는데 오늘 또 새롭게 출발하시려면 아마 많이들 좀 피곤하실 겁니다. 네, 오늘 하루 활기차게 그래도 경제 언박싱과 시작하셨으니까 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경제 언박싱, 설레는 경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홍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